제가 지금 그냥 물을 부어볼 건데요. 잘 보세요.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생활방수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. 물까지 다 튕겨내는 이런 발스코팅 처리가 또 돼 있기 때문에 눈밭을 밟으셔도 비가 와도 이 안에 스며들지 않습니다. 이게 스며들잖아요. 그러면 진짜 추운 겨울에 나가시면 이게 곧 동상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발을 따뜻하게 외부에서 한번 여러분 잘 보호를 해주고요. 지금 저 남성용 네이비블랙 287 수량 비상입니다. 얼른 들어주셔야 되겠어요. 안쪽 보시면요.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발등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안쪽의 내부 발등 위쪽을 덮는 이 부분도 굉장히 도톰한 이런 보아털이 다 들어가 있고요. 옆면, 뒷면 그리고 또 이제 반대쪽의 옆면까지도 이 보아털이 손에 진짜 잡힐 정도로 굉장히 도톰하게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이 인솔 있죠.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. 자, 이렇게 여러분 보아털이 다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. 보세요. 이 보아털이 굉장히 길고 도톰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다른 어떤 이 방안 스니커 부츠 여러분이 신어보신 분들도 와, 이거 딱 신으면 아니, 이 보아퍼가 왜 이렇게 도톰하고 길지? 그러니까요. 굉장히 따뜻하다니까요. 일단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발목 이 부분 있죠, 고객님? 여기도 지금 다 퍼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. 하얀 보아퍼가. 여기가 일단 따뜻해요. 밀착력이 있으면서도 발목 이 부분에서 바람을 한 번 더 막아들이는 거고 전체가 다 소가죽이에요. 생활 방수가 가능합니다. 비 올 때, 눈 올 때 고객님 여름이면 좀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근데 겨울이잖아요. 이게 막 스며든다고 생각하세요? 그럼 여기 발끝이 다 시려울 거 아니에요. 어떻게 돌아다녀요? 감당이 안 되죠. 발끝 시려울 염려가 방수에서도 막아주지만 여러분들 안쪽에 보아털까지 심지어 발 모양도 너무 예뻐요. 발끝 라스트 모양이 저 지금 245 신었는데도 발이 막 그렇게 뭉뚱해 보이거나 분해 보이는 느낌은 사실 많이 없었고요. 키높이 효과 4.5cm 들어가면서 쿠션감까지 다 처리가 되어 있는 제대로 데스니커 부츠예요. 근데 오늘은 3만 9천 원대인 거죠. 아니 진짜 여러분 이 가격대에 이러한 사양 나가셔서 소가죽이 아니더라도 아마 이 가격대에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. 날이 춥죠? 위에는 여러분 얼마 뒤에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만 아래 4이 입으시면 돼요. 근데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운동화 정도? 싣고 나가실 텐데 그럼 왠지 좀 이제 발 시렵고요. 그럼요. 발이 좀 허전한 느낌 드실 텐데 일단은 디자인은요.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진짜 이거 보세요. 저는 이거 보고 이렇게 얄쌍하면서도 날렵해 보이는 진짜 이거 그냥 하나의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고 살짝 이 펄을 가려주는 이런 느낌 근데 여기서 살짝 이거 한번 보세요. 앉았을 때 퍼가 나와도 전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잖아요. 너무 과하게 나온 게 아니니까. 과하지 않고요. 살짝 나와도 괜찮아요. 그럼요. 그러면서 발목 이 복사뼈 정도까지 감싸주면서도 따뜻하고 바람 잘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거 한번 제가 뿌려볼게요.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아예 물을 그냥 갖다 부어볼게요. 부을 거예요? 이렇게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그냥 털어내시면 네. 끝이에요. 스며들지 않으니까 저는 이 밖에 나갔을 때 특히 스키장이라든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아웃도어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직원이 진짜 추천해드려요. 이 가격 대여로 구하기 어렵습니다.